옮겨줘.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. 선배님인데 빨리 옮겨줘야지. 빨리 같이 가서 옮겨줘. 옮겨줘 빨리 가서. 이런 거 인기 끌어. 이게 로맨티스트야. 빨리 가서 옮겨줘. 우리 주주. 자 고마워. 주주님의 서류를 거기 뺏을 수가 있어요. 자 에바이비 짠이야 고마워. 짠이야 고마워. 뭘 해드리면 될까요? 아나운서님? 박하나님. 박하나님 뭘 해드리면. 박선영으로 살이 지질까 봐. 박선영. 박. 박선영 아나운서님. 선. 선물 있어요. 선물 있어요. 영. 영원히 응원할게요. 응원이다. 아 정말 너무 얼굴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식사는 안 되셨어요? 아 아직은. 아직 안 되셨어요. 그럼 뭐. 감사합니다. 총렬해 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렬해 봐야겠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야 나 때문에 나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. 잠깐만 나 알겠어요 지금. 두 분이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. 잠깐만요. 나 끝나고 지금 뭐 먹을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너는 왜 이렇게 눈을 눈치겠네. 눈 웃음 빨리. 너 눈 웃음이야. 눈에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. 눈에서 빨리 버려. 알잖아. 안녕하세요. 선영아. 여기 아나운서님. 아나운서님. 야 선영아. 선영아 뭐야. 아나운서님. 우리 손 다들 웃랐어. 아니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형이. 아니 왜. 아니 왜. 너한테 빠졌는데. 오빠 파란 팀이셨군요. 네 네. 선영아 너 그러면 나 삐진다. 아니 왜 선영이요 갑자기. 하다 하다 안 되니까. 아니 봤을라는 건 우리가 아우 처음으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알고 못 하시는지. 누가 눈 웃음 치지 않을 거 진심으로 대했냐. 아 정말요.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.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. 진심이면 진짜 우린데요. 아 그걸 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봐주시고.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. 진심이네요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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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 이게 정말. 야 마지막에 영 씨. 와 대박이다. 정말. 정말 옛적이. tout that was a significant. 아 정말.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고마워요. 네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 잘 하신 분이 꼭. 네네. 화이팅. SBS 여릅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승민이 형 되게 또 까칠하다고. 승민이 형 신혜야 신혜야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잘 지냈습니다. 일단 잘 부탁하십시오. 아니 저기 얼마나 저 그동안 예행을 뭐죠. 10민도 없는데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. 지수님 형이 아까 싶은 게 까칠하다고 했습니다. 힘이 맛있게 따라 따지면 좋다고 했습니다. 형님. 형님 안녕하세요. 저 인기가요 친구가 있었어요. 제가 인기가요 때 지효씨가 아이씨.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고 잠깐 바꿔주세요. 제가 드라마에서 가는 상탭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. 여기에서만큼은 상승이 형이 되고 싶습니다. 형님. 아이고. 디디요 디디요. 잘 지냈어요 형. 어휴 형. 얼굴 좋아 보이네 형님. 승민이 형 이렇게 자리 찾아본 적 처음인지. 형. 잘 지냈죠. 형. 승민이 형 좀 없혀봐. 승민이 형 좀 없혀봐. 승민이 형 좀 없혀봐. 야 야 내가 무등히 해야 돼 무등히. 형 한 번 업어드리기. 승민이 형 저 일을 함께하면서 이렇게 한 걸 내가 한 번도 업어드리지도 못하고. 좋아 좋아 좋아. 아이고 형 진짜 너무 고생.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. 아이씨. 저 형 어디게 뭐. 아이씨 형 어디게 뭐. 커피라도 한잔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. 아이씨 형. 아이씨 형. 아이씨 형. 아 남승욕. 남. 아 이거 뭐. 이거 뭐 못 하겠어요. 아이씨 형. 아이씨 형. 형. 아이씨 형. 형이 형이 감사하네. 어디갔어. 어디갔어 형이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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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